안녕하세요. 문제 있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총평에 이어서 문항을 가볼게요. 일단 선생님이 주요 가용 고유의 문항들을 먼저 풀어보고요. 그리고 이제 나영하고 공통 문항도 같이 풀어보고 해볼게요. 15분부터 한번. 15번은 사실 선생님이 풀 가치가 없을 수도 있는데 사실 15번에서는 이 얘기를 해보려고요.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뭐야. 아니 빈칸 추론이 드디어 확통에서 벗어나 수혈이 출제가 됐구나. 아 그래. 조항 중에 제일 중요했던 게 우리는 기납종으로 정의된 수혈에서 일반항 AN을 구하는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조항 때문에 과거에 나왔던 그 숱한 수학적 기납법 문제가 사실 교육과정 바깥이 됐단 말이야. 어 그래. 필요 없어. 근데 어떤 문제는. 즉 이것처럼. 일방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15번 문항도 소중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예시문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현 고의들을 대상으로 예비 예시문항. 예비평가가 아니라 예시문항을 낸 적이 있다. 그죠. 그래서 그 예시문항을 보시면 그때도 일단은 확률과 통계가 이제 그때는 선택과목이 돼.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어 나 그냥 빈칸 추론 그냥 수학적 기납법일 수 있게 다신 그래. 기랍적으로 정의된 수혈에서 일반항 AN을 구하는 문제는 아니고 그냥 뭔가 어떤 등식을 뭐 증명하는 뭐 이런 문제. 같은 문제야. 좋은 예시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길이 열린 거예요. 선생님이 이거 선생님이 강조했던 거잖아. 양가원 코드 학통을 하면서 빈칸 추론 문제가 만약에 학통에서 벗어나서 이제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면 29번이 확률과 통계가 될 수 있다. 그죠. 왜냐면 빈칸 추론 문제를 통해서 뭔가 학통에서 그나마 꽤 까다로운 문항을 이제 돌파구를 찾았던 건데 그게 수혈한테 뺏기면 결국 학통도 29번이 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이번에 뭐야. 역시 예상대로 됐어요. 29번이 그래서 확률과 통계에서 또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다만 뭐든 단정류에서는 없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일단 이제 형태도 있을 수 있고 여전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확률과 통계에서 올해는 다시 확률과 통계에서 빈칸 추론하고 29번이 나 확률과 통계 안 내겠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좀 그런 다양한 어떤 시험지 형태의 파이널 연습을 선생님이랑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몫일 거라고. 그치. 문제는 뭐 내가 만들어야 되니까. 그죠. 그런 주의일 것 같아요. 어떤 또 경우의 수가 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요 얘기야. 그래서 뭐 이거는 수학적기 나쁘면 여러분들 뭐 얘기했잖아. 뭐 I번째 N이 1일 때 뭐 야 이럴 시간 없어. 그런 거 확인하고 이러면 안 된다. 실천에서는 그죠. 그냥 N이 M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한 걸 통해서 N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면 보이는 거니까 그냥 보자마자 보자마자 그 항에 K가 1항부터 N 플러스 1항까지 AK. 그치. 즉 우리가 그 별표식이라 부르는 식을 증명하는 건데 거기 N에다가 M일 때를 가정하고 N 플러스일 때도 이게 성립한을 보이면 되니까 그냥 N에다가 N 플러스 넣은 거야. 그래서 결론부는요. 그 결론부는 어쨌거나 N에다가 N 플러스 넣은 식이 맞는 거야. 근데 그게 이제 이미 있잖아. 뭐뭐 I다. 따라서 N이 N 플러스일 때도 별표가 성립한다. 이미 있는 거잖아. 그치? 이게 만약에 심지어는 거기에 별표가 박스가 뚫렸으면 사실은 그냥 더 빠른 거야.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찾는 거지 관계를. 너무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당연히 뭐야. 이거는 M계까지 더한 거에서 M 플러스 1을 A M 플러스 1을 더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미 시그마 K가 1부터 M까지 A K는 우의 거라고 가정을 했더니 바로 우에 그 식이 있잖아. 그 식이 그대로 써있는 거야. E에 M에 써줄게. E에 M승 그리고 M 플러스 1승 마이너스 M 플러스 1 그리고 E에 마이너스 M승 여기까지는 써져 있는 거잖아. 그치? 이게 바로 1항부터 M항까지 더한 거라는 거야. 그럼 이제 거기다 M 플러스 1을 더하는 거잖아. M 플러스 1을 더하니까 당연히 뭐야. 거기다 E에 음 그래요. 당연히 이제 어쨌거나 A M 플러스 1이란 맨 위에 있는 그 일반항식의 N에다가 M 플러스 1을 넣은 거니까. 그치? 당연히 이거는 어 얘네다가 M 플러스 2가 되겠죠. 2M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그리고 빼기 1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네모. 그치? 어 그 네모는 당연히 뭐야. E에 N에 M 마이너스 1에 N 대신에 M 플러스 1을 넣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N 대신에 M 플러스 1이 들어가니까 M 플러스 1 곱하기 M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게 가식이야. 뭐야 이거 그냥 읽기만 하고 있는데 가식이 벌써 결정난 거야. 그리고 나서 뒤에 이제 더하기를 어 N에다 M 플러스 1을 넣으니까 M 마이너스 1에는 이제 M이 될 거고 그리고 곱하기 이게 뭐야. 마이너스 이제 M 빼기 1이 되겠죠. 이게 있는 거야 그냥. 이거야. 벌써 가식이 끝났어. 근데 갑자기 뭐야. 이거 이 꼴이잖아. 그치? 그랬더니 가 곱하기 나잖아. 야. 가 곱하기 나. 아니 뭐야. 뭐 그런 얘기야. 근데 옆에 있는 건 또 뭐니. 거기 빼기. 이거 또 있는 거잖아. 2분의 M 플러스 2에 2 곱하기 마이너스 M씩 있는 거잖아. 야. 이거는 뭐 확실한 거 아니야? 아니. 얘랑 얘랑 야. 이것도 이렇게 읽는 애들이 있어. 나. 나 진짜. 그치? 몽둥이지. 야. 이거 더하기야. 내 눈에 이게 착시 갑자기 이 꼴로 보이게. 그럼 몽둥이야. 그치? 뭔지 똑바로 보셔야 돼. 어. 이거 더하기야. 이거랑 이걸 더한 걸 정리하라는 거야. 아니. 왜. 얘가 왜인데. 뭐지? 막 이러면서. 그치? 어. 그거는 몽둥이야. 그치?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2에 마이너스 M씩으로 묶고니까 이거는 사실 2분의 M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2분의 M에다가 마이너스 M 빼기를 더한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마이너스 2분의 M. 이거 맞단 말이야. 그치? 요거 요거 두 개 정한 게 요거니까 요거 요거랑 요거 요거. 에이. 공통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는 공통이야. 아. 2에 M 플러스 1승 곱하기 M. 가식은 이미 있는 거고 여기 가식은 이미 들어가 있는 거고 거기다 곱하기를 나식은 어. 당연히 이제 여기에다가 1을 더한 거잖아. 그치? 여기 1이 있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뭐야. 얘. E M 플러스 2승이겠지. 그래서 역시나 뭐 역대급으로 나왔던 빈칸 추론 중에서 일단 가장 쉬운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치? 요게 이제 나식이 되겠죠. 그래서 가하고 나의 이제 각각 3하고 7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이제 16이 나오더라는 얘기야. 그치? 어. 일단 뭐 수혈에서 이렇게 수학적 귀납법 관련돼서 빈칸 추론이 나오면 어. 15번일 것 같아. 그니까 어. 그러니까 이제 17번, 18번, 19번 즈음에 막 심지어는 20번에 막 그치? 그러진 않을 것 같아. 우리한테 되게 감사한 일이야. 사실은. 그치? 어. 원형이 잘 알겠죠. 그게 일단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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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